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OOX! 안녕하세요. 오메가X입니다. 텐아시아에서 주관하는 톱10 어워즈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오메가X도 올해 열심히 활동해서 다음에 톱10 어워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오메가X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 오메가X 멤버 10명이 재한이 형한테 세배를 드리고 용돈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 작년부터 돈을 모아두고 있다는 세배전실이거든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멋있다. 현금 뭉치로 왔어요, 제가 집에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앞자리가 1도 아닐 때 어렸을 때 한복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입으니까 새삼 너무 예쁘고 한복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형들도 보세요. 너무 멋있고 예쁘지 않나요? 그렇죠? 고마워. 2022년 이민년 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올해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우리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들 꼭 화이팅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